그냥 저거 그냥 김매기사 전부하러... 왜 씹어? 근데 어제도 먹었어요... 아뇨, 똥마모님의 꼴이 온 거 같은데? 네, 동생이 어제... 빵 써버렸어요... 아, 이성! 나... 흙에 돌아가지고 뜨시고요... 어제 동생이 안 와가지고... 밀리들 포탈... 오늘 왔는데 또... 걔때문에 또... 곧둥심... 고축 그냥 던져줄게요, 여기... 고축! 사랑하는 딸아! 오늘 네 동생이 곧둥심 먹고 싶단다! 얼른 끝내고 나오렴! 곧둥심... 나는 곧둥심 안 사주겠네... 정금병심 옆에 좀 피하고요, 제발... 또 팩 붙여서 죽은 건가? 아니네, 병신이어서 죽으신 건가? 네, 병신이어서 죽으신 건가? 소폼님 안녕하세요... 그거 알아요? 곧둥심 할까 생각이 났어요... 곧둥심... 반겹살... 그거... 솔랭꼭집 아들들... 보신다라... 랩이 뒤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... 저희 반대쪽 가서 툭추 하나 잡을 거예요... 툭추 반대쪽이 하나 있습니다... 이렇게 뒤로 이동할게요... 만약에 확인, bluin이 휘황스러워요... 안녕하세요... 불러드는... 아니, 위성이 망했는데... 숙인으로? 끝난 다음에... 告訴다... 이 침대을... bell... 저... 우... 이 침대을... 낭불은... 저... 틈이... 저... oph... 도... 흑... 많이...